변동성 장세, 또 헷갈리는 투자에도 자신만의 기준과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. 성공하는 투자를 향한 팁을 들어보겠습니다. 투자 커멘터리, 오늘은 정말 정말 모시기 힘든 분 모셨습니다.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우리 김영익 교수님, 킹영익으로 지금 불리고 계시고요. 한국의 닥터둠, 그런데 한국의 닥터둠이 늘 부정적인 전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변곡점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해서 또 이런 별명이 붙으신 것 같아요. 제가 2008년 금융위기 온다, 2020년 주가 급 나간다. 이런 전망을 해서 그런 별명이 붙었는 것 같은데요. 사실 저는 데이터를 보고 해석합니다. 좋을 때는 좋다고 말씀드리고요. 안 좋을 때는 안 좋다고 말씀드립니다. 맞습니다. 왜 제가 이렇게 맞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기자 시절에 있을 때 2003년에 우리 당시 리서치 센터장이셨지 않습니까? 네, 대신중권에. 그때 인터뷰를 했으니까 저는 지금 김영익 교수님을 20년을 봐왔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킹영익이라는 걸 잘 알고 있죠, 제가. 그렇습니다. 늘 한결같으신 우리 김영익 교수님. 최고의 이코노미스트죠. 저희가 이렇게 모신 것은 지금 너무나 좀 어떤 변곡점, 기로에 서 있는 것 같고 투자도 헷갈리고 경기도 헷갈리고 중국은 어떻게 할지, 인플레이션, 이게 금리. 너무나 다 위아래가 헷갈려가지고 명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. 네, 미래를 어떻게 잘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? 네. 경기부터 해볼까요, 경기? 네, 네. 경기는 지금 내년 경기 침체, 내년 여름 꽤 다수설인 것 같아요. 네, 내년 상반기는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우리 경제는 아마 올 3분기까지 플러스 성장했는데요. 4분기에는 전분기에 대비 0.3% 정도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동안 소비도 꾸준히 증가했는데요. 실질소득 거의 정체됐고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 오르는 시차효과 때문에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. 또 주가 떨어지고 요새는 집가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? 여기에 부효과가 나왔던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지금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올해도 투자가 별로 안 되고 있고 내년에도 별로 안 될 것 같고요.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수출이죠. 수출이 그동안 9월까지는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했거든요. 그런데 10월에 마이너스 돌아서고 11월 20일까지 통계를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7%나 감소했어요. 수출에 그렇죠. 그래서 수출이 감소하면서 아마 4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어제 우리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 성장률을 3개월 전에 2.1에서 1.7%로 내렸습니다마는 저는 1.7%도 힘들다. 올해 내년에. 네. 저는 한 1.2%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. 1.2% 정도요. 교수님 왜 이렇게. 저희는 이건 너무 낮잖아요. 그런데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는데. 그렇죠. 물가는 한국은행이 예상한 것보다 저는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. 경제가 그렇게 나빠진다는 건 수요가 입축되고 소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보다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더 낮게 보고 있습니다. 1.2% 내년. 특히 지금 두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수출이 무역적재는 8개월이지만 수출은 늘어났잖아요. 그러니까 수출도 이제는 망가진다. 네. 그렇습니다. 그런데 무역적재는 아마 축소될 겁니다. 왜냐하면 수입이 이제 덜 돼가지고요. 이제는 경기침체니까. 그래서 수요가 둔화되니까 수입이 덜 되고요.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도 많이 안정되고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원유를 10억 배럴 정도 수입을 하는데요. 그 6월에는 유가 배럴당 120달러가 되었었어요. 지금 70달러, 80달러. 8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. 그나마 비용상, 영목 가격상. 아마 수입이 줄어들면서 무역수의 적자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